내 진기를 모두 불어넣었는데도 숨이 터지질 않아. 평생 이리 누워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? 천년 개를 내리쳐라. 죽이자는 말씀입니까? 둘 중에 하나다. 죽거나 본능적으로 몸에 기가 움직이거나. 스님. 평생 누워 있기를 바라느냐? 최옥이라면 잘못되어도 네 손으로 거두어지기를 원할 것이다. 결정해라. 기다리는 일 그건 어쩌면 체념도 할게 배우는 아니지. 때로는 기다릴 때가 더 행복했음을 뒤에 깨달지 않아. 홀로 활약한 나라. 안전하게 해. 그리고 피해를, 이 탈식이. 많은 분이 늘어난 낙asion Szczelz. 이. 빛나. 자. 네. 해서요. 그럼. 더 오래 걸려도 난 너를 이해해줄게 더 많은 날 내게 행복을 주려는 거라고 대신 난 준비할게 마침날 간식장은 날아올게 돌아올 것만 손에 사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. 반탄감기는 슬의 위험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다. 살리겠다는 생각을 버려라. 죽여야 한다. 반드시 죽여야 한다. 마지막까지 나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아리야 나도 나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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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